한국에 대해 교수 transcriber 버터 강의원 민주림 공부를 맛있게 만들 Columbus 막을 따라할 수 있는거에요? 흔들끗 맛있게 생겼지요? 네. 맛있게 생겼어요 배추맛이 본배추랑 완전히 달라요 쪼크닭 오늘은 뱀말댁 왔어요 뱀말댁님 옆에 어 이거 순나무다 아닌데? 안나무네 열매 열었네 자아 뱀말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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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조금씩 하는거 같은데? 조금씩 하는거 다 먹는거같아요 조금씩 하는거 다 먹는거같이 아 주가들아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지 통 잘 앉았다 올해는 여기가 뱀말댕네 오늘 날씨 올해 잘 됐죠? 너무 이쁘게 이 키도 쭉쭉 잘 컸고 잘 됐어 그러니까 작년에 귀농하는 사람도 이런거 되게 궁금해 하더라구 갓도 잘 컸다 조금 심으신 갓 아 이게 수박이구나 아 이거 한번 떨어져야 되겠구나 아 이게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몇 명 중에 몇 등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한거랑 판매하는 데가 별로 맞지 않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는 집이 거의 없어서 도적만 해놓으면 족살 찾는 소수의 인원이 있어요,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요정도 하려면 요정도 재배하는 양이 나와요? 몇 평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4천평? 4천평을 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태풍이 태어났잖아요. 태풍이 많이 쓰러져서 세 자리는 잘 안 됐어요. 원래 양보다 많이 안 나온 게 요정도 하면 수익이 나올까요? 그냥 대략 그냥. 한 3천. 2,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꽤 괜찮은 거 같거든요. 근데 4천평이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가 모종하는 곳이구나. 용묘장. 시골에도 승용차 있어야 되고, 사물차 있어야 되고. 트레타에서 저희들이 두 개거든요.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되나요? 이거는 황수 들어가는 거. 이게 큰 사시는 집인가요? 이게 건물이 꽤 크네요. 약간 그 면접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여기 나와서 다 해요. 아, 조금 더 기다려다가? 아직 속이 이제 차는 중이라. 이거 한번 갈라볼까요? 근데 이것도 면접이 있다봐요. 네. 따볼게요. 네. 맛있게 생겼다. 이거 하나도 사실은 꽤 비싸지 않나요? 맞아. 요즘 한 3천원? 3천원? 그게 기획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나온 게 한 명에 3개 들어서 9천원, 9,900원 한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많이 올라오셨네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구나. 아유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예쁘게 찍어줘요. 네. 어, 예쁘다. 어. 우리 엄마 농장. 무슨 농장이지? 거기 아줌마 이러고 찍었던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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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겼지요? 네. 맛있게 생겼어요. 배추맛이 본배추랑 완전히 달라요. 그쵸. 겉절이 한번 했는데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절임배추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석회암지대라 이 작물 자체에 이 아삭함이 남다르대요. 우리는 매일 먹어서 모르는데 하신분들이 그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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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지역 특색을 아주 그 뭐라 할지 수혜를 받는거지. 지역 특색. 하하하하. 여기 근데 보니까 주변에 스프링클러도 다 중간중간마다 설치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요즘 이거 안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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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해는 이거 한 두 번 돌려줬던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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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jen. 하하하하. 너무 맛있겠어, things are good luck for you. 우리 한 포개 해가지고 이틀에 다 먹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골의 약간 정서를 느낄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귀놈을 원하시는 청년분들이거나 아니면 청년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마디로 공기가 달고 맛있는 영월로 살라오세요 뭔가 되게 홍보영상처럼 아니요 영월이 좋아요 아직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길막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동네는 없어요 영월은 그러니까 인심 좋고 땅 좋고 내륙 분지라 여기가 기온차가 심해서 아주 일교차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물이 더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석회암지대라 작곡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주정으로 들어가는 복식도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요 영월께 제일 좋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셔도 알아요 오늘 소개해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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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뭐